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나라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제까지 재정 퍼붓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죠. 빚을 더 내야 합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부 교수 모시고 우리나라 재정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금 이따 4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그 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저는 사실상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이다, 보편 지원이다. 왜 그런가요? 다양한 분야별로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국민에게 모든 혜택이 현금으로 돌아가는 지원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그러면 지금 나온 통신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민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도 육아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전체 연령대가 다 혜택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초등학생한테는 아이돌보험. 그렇죠. 현금으로 20만 원씩 준다 보니까 거기는 20만 원씩 받고. 그렇죠. 또 13세 이상은 통신비로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신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실제로 통신 3사에게 내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마 통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정부가 세금으로 그들의 통신비를 2만 원씩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혜택을 본다는 것은 비대면으로 통신 수요가 늘어나니까 통신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런 뜻인가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통신 3사의 독과점 형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통신비가 인하되는 서로 경쟁적인 시스템을 갖는다는 생각을 거의 가져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차제 앞으로 통신 부문에 대한 사업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업자들이 자진해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2만 원, 3만 원씩 혜택을 주는 특별 할인 제도나 이런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인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 말고 오히려 통신 회사들이 바치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듯이 그렇죠. 좀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게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신 양이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제 통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런 게 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많은 자금 지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는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별의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쪽 부문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부가 방역을 한다고 해서 강제로 중소자영업자의 문을 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대가로서 정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영업 보상 차원에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전부는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정 부문의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네 번째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하는데 7조 8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네. 네 번째 7조 8천억 원. 모두 이번에 또 빚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빚을 계속 낼 수 있는 우리 지금 재정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재정 상황을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계획이 이제 내년에 또 K, 뉴딜 있으면서 2024년까지 160조 원을 모아서 그중에 140조 원을 이제 정부가 국채로 조달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현재 이 7조 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일회성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4차가 아니라 5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부채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 신용도나 혹은 외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국가 부채를 억제한다는 대외적인 시그널을 줘야 될 뿐 아니라 현재 상황이 이러한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를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경제 구조나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것이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 네. 정부는 지금 규제 완화보다는 재정을 계속 돈을 좀 지출을 해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계층을 보듬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늘어나도 선진국보다 훨씬 괜찮다. 돈을 더 쓸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선진국보다 더 나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정부가 앞으로 쏴야 될 때는 고령화에 관련된 복지지원이거든요.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고령화 문제는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요인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국가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 재정 적자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약간 천조 정도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300조 정도는 필히 국가 부채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보다 한 20% 정도의 국가 부채 비율을 가정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군인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문제는 사실은 일종의 포테이토 게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핫포테이토 게임이라고 해서 뜨거운 감자 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마다 가능하면 이러한 문제에 손을 안 대고 다음 정부에 계속 넘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들어서부터 재정을 많이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경제 성장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무상복지 등등 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2018년, 2019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만들어냈거든요. 결과적으로 역선장의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들이 계속 국가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국가에 의존하고 일은 안 하고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가 있고 도서관에 박혀 있는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 국가 경제가 제대로 지속성장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지출 동안 성장 기여도는 기대와 다르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재정지출은 주로 SOC라든지 산업 부문에 많은 투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비용을 낮추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소비 중심의 재정지출로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스포해시키고 정부의 의존도를 높이는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수 효과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쓸 때 재정지출 부문에서 개선, 개혁이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나가야 합니까? 앞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일단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발표를 하면서도, 결산을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정부가 국가 보증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기업에 관련된 국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은 전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복지 제도가 과연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 무상복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비빈곤층에 대한 혜택이 더 많거든요. 빈곤하지 않은 층의 계층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상복지라는 것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저수층에 가야 될 돈이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나 고수층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재분배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거꾸로 보면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국민들의 빈곤율은 그대로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원래 빈곤층을 돕겠다고 돈을 지출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정부는 그러한 일을 거의 하지 않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 국민에게 다 돈을 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것저것 겨를 견줄 만한 상황이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상황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파되고 있고 전파 과정이 어떻고 증상이 어떻고 이렇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이 지원이 돼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선별적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대단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정부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로 선진구가 달리 우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 지출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 방향, 근본적인 원리는 어떤 걸로 삼아야 될까요? 복지 지출의 근본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사회보험 제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위한, 빈곤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근로자의 수입 보험료와 그들에 대한 급여 혜택으로 균형 제정을 맞춰야 되고요. 정부가 그동안 지원했었던 사회보험에 관련된 지원은 정부 복지 제도로 바꾸어서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정말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명확하게 타겟을 해서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명확히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복지 지출을 계속 또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입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재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나라빚을 계속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고요. 거기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수를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70년대 말에 도입이 되고 나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면세 혜택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일 부가가치세율이 아니라 복수의 부가가치세율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를 우선 효율적으로 만들어놓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린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올린다면 우선 선택해야 될 것은 부가가치세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또 쓸 때 국가가 돈을 쓰는데 좀 까다롭게 법률적으로 이걸 제어하는 그런 통제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 지출,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인데 의무 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한 내용입니다. 이건 국회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국회가 좀 더 예산 지출에 많은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당이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더 해서 여당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야당도 예산 협의를 할 때 보면 여당과 한통성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관련된 우리가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만 그 제도를 보다 강화하든지 건전 재정을 위한 별도의 법을 아마 재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전 재정에 관한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출이 될 텐데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야당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통신비 2만 원 같은 경우에 야당이 저항을 해서 바꿔나갈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이 여당과 정부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와 3자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정책 정당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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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